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네빌 고다드,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상의 힘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마치 하나의 테크닉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상으로 소원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지 알려주겠다.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의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현실처럼 표현해보아라,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육체적 오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아라, 예를 들어 가정해보자, 내가 새로운 집을 원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보자, 하지만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안다, 원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가장 현실처럼 원하는 집을 상상하는 것이다, 집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다, 저녁에 침대에 가서 잠이 들기 직전에 상상을 하여라, 내가 원하는 집 안에 있는 상상을 말이다, 지금 내 침대에서 일어나 그 집 안을 걷는 상상을 하여라, 원하는 집에 방 안에 있는 모습을 말이다, 그 집에 가구들을 만지는 상상을 하며 현실처럼 촉감을 느껴보고 내가 소원하는 집에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하여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들어라, 그러면 마치 의식적으로도 지금 원하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상상하여라,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승진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말이다, 승진 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이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이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해보아라, 보고, 만져보고 행동하는 것을 말이다, 그 직책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이다, 그 느낌을 느끼며 잠에 들어라, 시도해보아라, 당신도 해보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보다 결과로부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의 접근과 결과로부터 접근하는 상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내가 처음 이상하고 강력한 상상의 힘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1933년 뉴욕에서 나의 오랜 친구가 말해줬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을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의 상상이라고 말이다, 명시되는 집은 천국의 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라고 말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이다, 마침 그때 나는 고향 바베이도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돈이 없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길, 오늘 밤 뉴욕 집에서 잠에 들기 전, 내가 고향의 바베이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라고 했다, 잠에 들기 직전에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들라고 하였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상상했다, 잠들기 직전 마치 내가 바베이도 섬의 아버지 집에서 잠에 드는 상상을 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던 때 나는 친척에게 초대장을 받았다, 그 해 겨울을 고향 바베이도에서 지내자는 초대였다, 그렇게 나는 바베이도로 항해를 했고 그 해 12월을 바베이도에서 보냈다, 그 후에 나는 내 안에 구세주를 느꼈다,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 믿기 힘들었다, 그 정도로 신기하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치 어차피 일어나버릴 일처럼 말이다, 결과의 느낌을 느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현실 같은 상상이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해줄 나의 다른 경험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하다, 원하는 것을 완벽히 아는 것, 후에 상상이 가능하니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과를 느끼는 것이다, 내 방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나는 다른 공간에 있길 원한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지금 나를, 상상만으로 방 안에 나를 원하는 곳에 보내고, 그 사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까, 이건 생각보다 쉽다, 일단 마음속 내 상상으로 나는 내 상태에 집중한다, 마치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묘사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본 것을 1인칭으로 비교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는 1인칭의 시점에 내가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묘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공간은 나의 상상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상상 속에선 그곳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 속 자신도 실존하는 나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도 가게 되는 것이다, 마치 빛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게 상상의 완료인 것이다, 실패한 적이 없다, 간단한 테크닉이다, 당신의 상상, 심상화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건 모든 목표를 실현하게 한다, 상상력에 좋은 연습을 하나 알려주겠다, 매일 하는 걸 추천한다, 당신의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당신이 보낸 모든 기억을,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바꾸어서 상상해 보아라, 매일을 이상의 하루를 보낸 것처럼 기억 저장을 해보아라, 마치 그 이상적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된 것처럼 말이다, 언제나 상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라는 것이다, 꿈을 이룬 미래에 반드시 할 행동을 말이다, 꼭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당신의 모든 집중과 감각들을 상상해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 일어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말이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감각의 확장과 개선을 경험할 것이다, 그 끝에 당신은 내면의 비전을 얻게 될 것이다,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단언한다, 지금부터 즐기고 느끼라고 말이다, 불을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느껴라, 상상해서 우린 경험할 수 있다, 꾸준한 상상과 그 감각들을 느끼는 게 바로 성공의 비밀이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 과정이다, 바로 이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 역사의 모든 발전 단계들은 의식적인 상상의 자진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해 보겠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품고 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실체는 없어도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다, 우리 인류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상하여라, 당신도 상상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저도 상상해야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